자, 지금부터 소미션 소방호수 탑킷 마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꼴찌팀은 체력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다섯 바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꼴찌 맞지 말자! 꼴찌 맞지 말자! 꼴찌 맞지 말자! 센시라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시작! 경기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야죠! 앞으로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되는데! 뛰어! 상대, 밑으로! 양쪽! 세트, 탑! 이동하자! 이동해야 돼! 앞으로!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이고, 오빠. 아이고, 오빠. 오빠, 오빠, 뭐예요? 아, 그게 싸우면 돼. 이거 싸웠어. 아이고, 오빠. 아, 조진이 형. 오빠, 뭐예요? 오빠, 뭐예요? 아, 그게 싸우면 돼. 이거 싸웠어. 싸웠어. 와, 총 회원시라. 와우. 3, 2, 1. 앞에 하는 사람이 앞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뒤에 사람이, 말하자면 안 되지. 꿀팁 감사합니다. 시야가 안 보이는구나. 아, 얘기해줘야 된다, 얘기해줘야 된다. 일단은 그 앞에 서는 분이 좀 더 힘들죠? 예.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근데 여자가 그 정도 회원시를 했다는 건 대단한 게 없나요? 그러면 조준형 씨가 하면 됐잖아요. 레이디 퍼스트. 오. 레이디 퍼스트. 아, 뭐 힘든 걸, 힘든 거를. 힘든 거래. 힘든 거래. 힘든 거를 레이디 퍼스트. 오, 조진이 형 대단하네. 자, 다음 팀 우리, 아, 이 팀 그 강력하죠? 김민경. 아, 저희가 합니까? 마선호. 자, 누가 앞입니까? 제가 앞입니다. 아, 레이디 퍼스트. 왜냐하면 저희 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또, 우리 민경윤아가 네. 국가대표에서 또 사격 또, 아, 그러네요. 국가대표 사격! 김민경! 시작! 자,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자, 오, 예. 매너! 오빠 들어주네, 저기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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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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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방을 했고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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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크게 하나. 좀 더 가까이 위로. 아! 오! 성공! 오! 성공!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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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 물 세게 물! 강현이 안 맞아? 강현은 맞는데. 물이 안 나와. 물이 안 나와, 물 세게 물! 개폐구 개방하셔야 됩니다. 개방을 해야 돼요, 개폐구! 물이 안 나와! 개폐구는 신경을 못 썼어요! 개폐구는 인형 못 썼대요! 좀 안 돼, 이게. 이게, 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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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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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시작! 우와! 호흡이 되게 좋다! 우와! 호흡이 되게 좋다! 우와! 호흡이 되게 좋다! 와! 우와! 아! 아! 와! 와 짱이다! 모조가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